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로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하페리, 토지 962평용, 공장창고, 경매인 물건으로 의정문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81796번입니다. 감정가는 14억, 1338만원이며 토지면조 962평용에 건물면적은 244평용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9억, 8,937만원이며 입찰분용금은 9,894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1월 19일에 진행해정입니다. 경기 양주시 은현면, 하페리, 공장 경매 물건은 1호선 지행역과 은현IC 생활권으로 중소규모 공장창고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창고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는 온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비 증가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제도적인 제한을 극복하고 각종 부담금 등을 추가 전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과 대체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량제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구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의 운영에 있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공업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사항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차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이용객 확인원상 해당 업종의 입주 및 사업자 등록 가능한 영도 지역인지와 혼축물 대장사항, 입안현황 및 행위 제한사항 등을 사전 체크하여 사업 최적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 시에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도루 확보 여부 및 컨테이너 차량의 진입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물류 및 도루 편리성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매도 차익도 기대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상 노동력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수월하게 인원을 충호 가능한지 여부와 공장 및 창고에 대한 인지도 기반 시세를 정도까지 미리 확인하여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의 미나 변환과 대법원 판례상 산업 폐기물의 처리의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창고 등 사업지 내 방지 여부 등은 직접 방문하여 매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NPL 방식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 두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 신기춘치를 준비 중이거나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수 물건 연항입니다. 양주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양주시 은현면 합페리 매물은 토지 면적 962평행에 건물 면적은 243.5평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8월 기준으로 14억 1,338만 원이며 이를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9억 8,937만 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3년 1월 19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9,894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자연 녹지지역의 공장용지 등 토지 5필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공 몇 대당 21만 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 검폐율 20%에 용적률은 8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전용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7년 3월에 사용승인데 경랑 철골구조에 걸린 생활시설 등으로 공무상 위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지음에 부관되어는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9월 17일에 설정돼 은현농협의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1억 16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1억 390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명세상 제2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사건입니다. 현황조사 시 점유자 5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500만 원입니다. 입찰 전 점유현황 및 대학명 요구 등을 확인하여 명도계획 또한 중요할 듯하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양주시 온현면 공장 및 근린시설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은현면, 하페리, 인근, 공장 등의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양주시의 은현면, 인근, 공장 및 창고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양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잡혀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양주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1% 매각률 57%의 경쟁률은 2.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 인근 공장 등 예정 물건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이 면책 조건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주시 은현면 핫페리 공장 962평형 공장 창고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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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